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건축화협회 건축학교 수석 졸업까지 정말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건축업부 김범광 교수입니다. 건축과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영국과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교육 경험을 쌓고 5년 전 고향인 울산으로 들어와 목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영국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울산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아시안 프라이즈 위너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궁금하고 또 어떤 작품을 출품을 하신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세계적인 디자인 콘테스트 중 하나이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디자인 상 중 하나입니다. 전체 출품작 중 30%만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랐고 단 10%만이 수상의 영예를 가질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제가 상을 받은 분야는 건축 공간 분야로서 아시안 디자인 프라이즈 위너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국제 무대에서 울산의 지역성을 주제로 한 연구 개발한 건축 외장 패널이 수상을 하여 더욱 값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작품명은 더 퍼페추얼 골든잎, 영속적인 황금 이피로 울산의 아름다운 노을진 나뭇잎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입니다. 이 패널은 특수한 장비 없이 누구나 설치 가능한 DIY 패널로서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디자인 패널입니다.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롯데그룹 고 신격호 회장의 묘역을 디자인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이 디자인을 맡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연구 활동을 했던 곳이 3동 주변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작품 활동의 소식을 듣고 롯데 3동 재단에서 연락이 오셔서 묘비와 기념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은 기념비였습니다. 기념비를 높게 세우지 않고 수평적인 자연 화석을 선택하여 묘와 레벨을 맞추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편히 그 말씀을 쉽게 읽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이지현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고 신격호 회장님의 철학을 담은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장 보호를 최소화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교육자로서 또 건축가로서 평소에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철학이라기는 그렇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노력, 감사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기회는 오는 것이라 만드는 것 그리고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서로 믿고 만드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헛되이지 않게 계속 노력한 결과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울산 출신 건축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10년간의 영국 생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년 학창 시절을 울산에서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울산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영국 유학생활에서도 수석철학과 같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이 평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울산은 엄청난 가치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도시보다 독특하고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심장 가든 도시로서 다양한 기술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막연히 아름다운 도시가 아닌 울산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서 울산의 가치와 다양성을 높여가는 교수이자 건축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축이나 디자인으로서 울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셔서 울산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수상을 하신 울산대 건축학부 김범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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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